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6월 8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계십니까? 방금 전에 여기 있었어.. 잠깐만..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여기 뭐가 있었어.. 방금 전이야.. 방금 전이야.. 방금 전이야.. 방금 전이야.. 여기다.. 여기 뭐가 있다.. 누구 계시죠..? 방금 전이야.. 혹시 계십니까..? 뭐에요..? 방금 전이야.. 저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이전에 잠깐 왔었습니다.. 혹시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혹시 저 기억 못하십니까..? 기운이 엄청 세다.. 누구야..? 학생.. 머리가 길.. 안으로 들어와 볼래..? 괜찮은게 들어와 봐..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 봐.. 학생아.. 괜찮으니까 들어와 봐.. 학생..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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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먹지 말고.. 혹시 나 할 건데..? 어..? 시끄러워 죽겠다고..? 지금 나땜에 그러는 거야.. 아가야.. 시끄러워.. 지금 시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시끄러워.. 어어.. 겁먹지마.. 겁먹지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장난 그만.. 장난 그만.. 나쁜 아이 아니지.. 방금 뭐라고 했어..? 아가야.. 아가야.. 장난 그만 하라니까.. 아가야.. 아가야.. 잠깐만.. 혼자 아니야.. 추워.. 어딨어..? 아.. 와.. 추워.. 와.. 딱살 돋아.. 와.. 잠깐만.. 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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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여러분.. 잠깐만.. 아.. 아..잘깃.. 아..잠깃.. 아.. 잠깐만..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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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아 뜨거워.. 눅눅.. 또치즈니스 아..여기 있을게 x2 여기 있을게, 잠깐만 혹시 나 알아? 알아요? 알지? 뭐라..뭐라.. 자 그러면은.. 아가야..힘들다.. 잠깐만 그만 그만.. 그만 힘들어.. 그만 힘들다 아가야.. 아가야..힘들다.. 힘드니까 우리 그만하자 달걀 1, 3T 아가기 위해서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안으로써.. 여기.. 더이상기구.. 대기구.. 여기.. 여행.. 넣고.. 그리고.. 해냉어.. 앞이 부지돈기.. 앞이 부지런거.. 흠.. 잠시만요.. 연락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라고..? 연락하고.. 방금 뭐라고 했어? 어차피 죽은다고? 자 우리 얘기 한 번 해보자 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얘기 한 번 해볼까? 우냐? 무슨 화니.. 뭐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맞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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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진정하고 우리 얘기 한 번 해보자 우리 조금만 얘기 한 번 해보자 아까 전에 무슨.. 전화 말했잖아 잠깐만 아가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무 더럽고 좋지 않아 아까 전에 무슨 휴대폰 연락 같은 거 말했잖아 그 집에다가 어떤 전화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야?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나한테 한 번 해줄 수 있어? 모르는 거야 조금만 더 크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가야? 기운이 너무 세다 기운을 조금만 낮추고 우리 얘기하자 아직 있잖아 아.. 춥다.. 기운이 세다.. 진짜 얘기 안 해줄 거야 남아있는 가족들이 여기 있는 거 알면은 엄청 마음 아파할 거야 싫어.. 진짜 너무 센데 한이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설사 얘기를 해도 제가 못 알아먹습니다 다른 데가 없었으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좋은 곳으로 가자 아가야 안녕 series び゛ qualbetween екс 책 책 책 책 책 책 책 冒